희삐! 희삐야! 나 살려줘! 언니 온다.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해피야! 나 살려줘! 해피야, 나 살려줘! 해피야, 나 살려줘! 해피야, 언니 구해줘야지! 가까이 와줘! 아... 아! 아! 아, 해피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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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야, 이거 어째 된 일이야? 너네 오늘 잡혀갔어. 해피야, 해피야.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니?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야?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야? 해피, 이리 오세요. 해피, 이리 와. 해피, 이리 와. 이리 와.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뭐 이상한데? 언니야.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막 도망가다가도 부르니까 막 어? 하면서 오는 게. 이거 성공이다. 완전 성공이다. 근데 약간 좀 서운한 게 도망간다. 맹견처럼 막 공격하고 외계인한테. 그럴 줄 알았는데? 지지면서 도망간다. 방구 꼬리도 쳐줬어 지금, 무서워서. 방구 일로 와. 방구 놀랬어. 방구야 미안해. 방구야 미안해. 놀랬어. 방구. 방구. 방구 그냥 숨을 것 같은데. 방구 약간. 진짜 조용히 도망칠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래도 내가 외계인한테 잡히면 짖겠지.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오케이. 방구야. 아, 이거 물어가지고 빵 끊으면 어떡하지? 우리 방구 명맹한데. 하나?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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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야 살려줘. 방구야 살려줘. 방구야. 살려줘. 제가 뭐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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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어, 어떡해. 방구야. 방구야. 살려달라고. 야. 야, 살려달라고. 언니, 살려달라. 방구, 너 살렸다. 제가 웃어요, 저보고. 방구, 너 살렸다. 아. 내가 웃어요, 저보고. 여보, 여보, 사람인 것 같아요, 방구는.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쳐다보는 듯한 느낌? 뭐 해? 뭐 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사실 방구가 막 용맹하게 짓기를 바랬는데 현실은 찌질이었다. 방구야! 언니 살려줘! 언니 살려줘! 진짜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방구야, 언니 살려줘! 방구, 방구 일러. 언니잖아. 언니잖아. 언니 맞지? 방구 왔어? 방구 왔어? 방구 왔어? 방구 왔어? 너 엄마인 거 알아보나 봐. 날 알아봤어. 멋있다, 방구. 방구의 감동이야. 방구 왔어? 방구 왔어? 방구 왔어? 방구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